터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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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왔네요 네 여기 기억나나요? 아 여기 제가 7등 했던데 네 좋아요 우리 막 지하철에서 막 게임 뭐 갱비치로 막 싸우고 그래 여기 우리가 왜 다시 왔죠 여기 그러니까 뭐 게임하나봐 오늘 네 오늘 달려라 왕타는 League of No.1입니다 와우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준비했고요 설마 그 오늘 특별히 이 게임의 월드스타 와 게임계의 BTS 리그로 이야기 좀 안 믿나 하하하하하 이런거 그냥 자막으로 알아서 쳐주 아니 이런거 자막으로 알아서 달아주시는데 밑에 이런거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네 입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혹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게임계의 BTS죠 와 우리 T1 선수들이 오셨습니다 와 대박 와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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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프로게임단 T1의 비즈 라이너 베이커입니다 통신한 안녕하세요 T1의 팟 칸나 김창동입니다 안녕하세요. T1의 서포터 에포트입니다. 오! 서포! 서포! 롤의 꽃이지, 꽃! 안녕하세요. T1 정글 커즈 문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T1의 탑 한나 김창동입니다. 무늬튀 자기 길만 가는. 와, 신기하다. 아, 멋있네요. 프로게이머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 게스트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들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사람이 형이에요. 네. 형이에요, 게임사람. 혹시 보여준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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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오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6 대 6 팀전으로 친선 게임 아 6 대 6? 아 6 대 6 다 오는구나 그 전에 저희 다자라마칸의 예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떤 게임인지 기다리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호빈씨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갈게요 1, 2, 1, 2, 3, 4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제이홉 나는 아름 나는 진 나는 정국 나는 지민 나는 슈가 나는 비 나는 페이커 나는 테디 나는 에포트 오우야 나는 과제 오우야 오케이 나는 갓나 자 누굽부터야 나부터야? 5, 6, 7, 8 페이커 텐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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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넷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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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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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넷 지비비비 지민 하나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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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 나 나는 아니지 rolls 트롤 아니지 난 뒤로 향하니까 그냥 뒤로 덜 빨리 오케이 오케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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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it mean? 커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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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둘! RM RM 칸나넷!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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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나 칸나 제이홉 넷! 제이홉! 벌써 2명 자 지금 동점이에요 5대5에요 지금 공격 생각밖에 없었어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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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이프 노을 잉! 아, 떨려가지고. 아, 떨려가지고. 야, 이 게임에서 지면 좀 아니지 않냐, 우리? 기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돌아있어야 되나? 돌아있어. 아, 그런 거야? 칸나분께서. 제가 할까요? 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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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Fn, R. B, Z, D, B, B, A. 에프터 3? 에프터 에프터 에프터, 에프터 아, 제가... 아, 이름이 세 글자라... 이 정도 게임은 우리가 이길 봐야지. 아 네,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다음 누가 성공하시겠어요? 갑니다. 모여주세요, 태리님! Rem ARE 지민 낮 네, 저 죽었습니다 아 손자가 많은 게 유리하네요 확인 사살 해버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T1 선수들 이기나요? 우리 좀 속도 좀 오려고 오시죠 선수들끼리 5대2야 우리가 유리해 아직까지 T three 탱탱탱 팽팽팅팅팅 탱탱탱탱 탱탱탱 탱탱탱탱 taş forward life and glory 비 Let 비 자字幕 크리스미 ret 페이크 넷 페이크 페이쿡 페이크 짜rees 어 마지막 어 뭐야? 칸나! 칸나 한 명 남아 아 이렇게 에티워 선수를 기선 대합을 시키네요 제가 자 과연 캐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슈가 슈가씨 혼자 법무법에 따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오케이 슈가 제가 성공할까요? 어 성공할게요 갈게요 오 묵직해요 플라이트 놀이 자 팡 jusqu 야 treatment 야 대박이다 매입atic 찢어버렸네요 형님 탑이라愿으면 오프라인에 강하시네 좋아요 matterこれ 이ацион 너무 떨려요 지금 자 뭐 갑니다 정국 셋 왜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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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핸디캡 핸디캡 두 명 남았는데 뭐야 핸디캡? 아니 내가 나올 줄 몰랐지 한 번은 안 했다면 왜 내가 나올 줄 몰랐지 블랙 챙겨준 거 아니야? 내가 나올 줄 몰랐지 자 지금 누가 왔죠 우리는? 자 지금 이 춤 3 남았어요 3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피드 올렸어요 לים 아렛 넷 아렛 아렘 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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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하나 전국 카트나 셋 카트mas 전국 넷 전국정기 아렛 넷 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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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넷 정 정정 정ître 카트mas 카트마트 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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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als 전국 셋 전국정국 카트алá 넷 크컷 aniu 정국! 하나 둘! 칸나 칸나! 정국 셋! 정국! 칸나 넷!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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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아! 칸나 넷!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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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아! 좀 늦었다. 아니! 어디 MT들 다들 다녀보셨나? 왜 이렇게 잘해? 아이엠 브라운드 정도 이겨줘야지. 어우! 용기씨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는 정국씨한테 그냥 공을 받고 끝났네요. 흥미진진했네요. 사전 게임이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아... 또 후라이팬으로 사실 저희도 이쪽 바닥에선 조금 위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쪽 바닥은 뭐지? 이쪽 바닥이 뭐야? 약간 이런 사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또 저희가 꽉 잡고 있어서 네. 제일 먼저 죽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의 이제 서로의 이름들은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음 게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뿅망치 게임으로. 아! 뿅망치. 뿅망치 게임이요. 아! 정말 친해지겠다. 이래도 되나? 아! 세계적인 선수 때려도 되나? 제가 지금 국보급 선수분들 지금 뿅망치 맞아서 막 갑자기 막 경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분발력이 필요합니다. 자! 박수 한 번 치죠. 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안 내면 신고 가야겠다. 아! 잠시만. 뭘 낼 거예요? 아! 진짜 미팅하냐고! 아니잖아! 하나 빼기! 안 내면 신고 가야겠다. 뭐해? 묵묵냄. 야! 생각할 게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 빼기! 아! 빨리 빨리! 반응 속도로 페이커를 이겼어! 너무 빠르신데? 반하신다. 바이팅!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 나 봐볼까?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신데? 봐주고 계신 거지, 당연히. 첩보여 모르니. 가위, 가위, 포. 하나 빼기! 오케이! 까위, 다 빼기! 이겼어. 효과Brown 다 빼기! Motions 미 커용 봐주지마세요! 미 커용 봐주지마세요。 이 히히 개 봐! 유 arab patern RE ár 네 개 포! 야 뿅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아니 엘투에 한 명은 방어만 하려고 한 명은 뿅망치면 들려고 해 이기는 사람은 자리에 남는 걸로 해 너무 약간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 너무 약간 유리하니까 오케이 와 순이아 가자 오케이 유리아 이렇게 해준じゃle 어 이게 너 자기 이상한데? 용기야 자신감 자신감이지 저건 자신감 사실 참고로 말하자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제일 느려요. 자 갑니다. 자. 안 내맞은 걸 가위바위보. 아 빼기. 아주 박사를 내려고. 아니 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형. 한 번에 이렇게 약간 좀 긴장감을 좀 주려고.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내로지 이거 가위바위보. 안 내路지 이거 가위바위보. 아 베기. 아이아입. 봐줬어 봐줬어. 이 정도야 뭐. 아니야 아니야 되게 봐줬어요 방금. 잘 막네. 와 꽁스 쓴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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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옹알이를 하지 말고! 한국어로 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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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긴장감 남친다 이거. 빨랐어. 빨랐어. 진짜 머리를 처음으로 한 번 때린 사람을 쓴... 이제부터 그렇게 해. 이제부터 그렇게 해. 3세판이 아니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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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못 한 거 아니에요? 뭐야 이 형이? 뭐 한 거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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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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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평생 술자리 차갑거리다. 야! 내가 더 하는 순서! 베이커를 이겼어! 야! 술자리 자리! 여러분들! 이제 바지지 말고 해주세요. 바지! 우리 테디 씨 등장부터가 지금 약간... 안 해 지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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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백이! 끝났네. 우리 선 안 가고 끝낼 수도 있어 이거는. 끝났네. 어.. 오른쪽에 놔주세요. 아.. 오른쪽 자비예요? 네 오른쪽 자비요. 어.. 다행이다. 나 왼손 자비인데. 형 오른쪽 자비잖아요. 자가 형? 안 해 지금 하이 가이고! 하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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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고 있어도 돼요? 둘이 잘 맞다. 하나, 둘, 셋, 셋, 셋. 수고하십시오! 막아야지! 아니 막으면 되지 그걸 왜 막고 있어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자 이거 가위가위 보 게임 아닙니다. 막으신대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컷! 아 지금 앞에 너무... 자 그럼 한 번만 좀 감소... 네 감도를 봐야 돼요. 안 돼 지금 가위가위 보! 아 왜 왜 이게? 내가 엄두 같은 엄두처럼... 너무 갑자기 들어가서... 너 잘한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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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위가위 보! 다 빼기! 오 빨라 빨라!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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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숙가야 앉지 마요! 아까 너무 앉으면... 야 너 비겁하다! 형님! 적당히 앉이시다 우리! 형! 형 형! 형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그냥 들어와요. 아니 이게 조도도 아니냐? 야! 야 이거 조도도 아니냐? 아! 항상 공정하게! 임현 가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제... 알아서 자기 소개하지 말고 빨리 해! 안 되면 친구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친구 가위가위 보! 어? 어? 하나 빼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숙이셔가지고 제가 원래 이게...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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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너무 숙이지 말자! 적당히 숙이자!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저희 이 커플 찬성합니다!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아! 아! 아니 정우야 이런 거 잘해! 저희 그나마 저희 중에 얘가 제일 잘해요! 오른손 탑이에요! 오! 나왔다! 오! 탑 나왔다! 오! 다음의 자존심! 갑니다!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오! 오! 뭐 했는데 너? 저거 괜찮아! 진이 형 우리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야! 우리 중에 제일 맏형 보여줘요! 형 선에서 끝내줄게 걱정하지마!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뭐라고요?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뭐라고요?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뭐야! 뭐야! 뭔데! 하나 빼기! 오! 오케이!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오! 오!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진다 가위가위 보! 하나 빼기! 오! 오! 좋아! T1! 형! 형 우리까지 안 오게 해줬어! 좋아! 평생 술안주! 내가 칸나 반응 속도를 이겼어! 평생 술안주! 오! 네! 자 그러면 A노래부터 먼저 틀어드릴테니 A, E, E 신수는 나오실수! 와! 기대된다! 어떻게 팀이 될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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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와 근데 나가서 노래하는구나 진짜! 처음 해봐나? 자 A노래 갑니다! 자 A노래 아신다고? 오! 슈가! 오케이! 자! 야 A노래 너무 높아 이거! 야! 노래 너무 높아 이거! 야! 노래 너무 높아 이거! 야! 누가 왜 또 안가? A노래 안 나와! 여기 지금 A노래?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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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찯from찯고 떠틀러 отпウд 우리가 다섯 명이 와도 이번 한 번 работ하겠구요 이제부터 둘은 해요 둘이 잘해가지고 Dance A팀이었습니다 increції에 프로게이머 소들이 3명씩 가버리네 민망해 저희 노래 열심힛래 혹시 아세요 퇴근 저는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바삭하게 오세요 몇 개만 알고 있을까요 와 대박 그러면 저런거 나오겠네 약간 작은 씨나Arde seç면 메모리 봐봐 θ mat ingt ib Spot 아 F X F F 힘 jobs I am x2 M Normally You're everything you 갑자기 저鏡 내 pinch 마음에 듣고 싶어 Hey Putin my head show 내 모든 걸 다 가르쳐 줘 Let's go You're one And you're two Say more love, baby 일단 나는 저 안을 눕힐 날 보니 근데 네가 내게 줬던 두들게더 이상형이 너무 높아니 네 눈에 날 맞추고 싶어 Hey, you're making me a boy with now I can have something right 이젠 조금은 나 알겠어 I'm gonna be something stronger Going back to the moment 와 와 와 와 와 와 And I'm totally with now 넌 알게 된 이 우연 내 삶은 온통 너여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걸 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간신사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 다같이 다같이 오른쪽으로 리듬 A A A A A A 아이고 어려워 우리 T1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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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졌어요? 와우 이겼어, 이겼어 뭔가 평소 무대가 더 힘든 무대였던 것 같아 86점 오케이 노래를 86점인데요 퍼포먼스 점수 A팀에게 5점 B팀에게 10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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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이건 그냥 노력, 가상점 왜 아니, 노력이라도 하지 그랬어 야, 그래도 동점이야 동점으로 동점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동점이야? 좀 좋아 원평하다 야, 마지막 케잌 뭐, 뒤집기 이런거 있겠지 뭐 난 잘 못했네 오우 public 통합 오우 어, 이제 공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nasfon의 게임iper 공격으로 해볼겁니다 간나 준비됐나? 페이코 준비됐나? 커즈 비커즈 오케이 편하게 간나야 야 간나야가 뭐야 창동아 창동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 이름이 이름이 임팩트가 있긴 하다 네 찰져가지고 이름이 창동스가 좀 임팩트가 있네 연주 게임이 자 다 준비됐어? 네 준비됐나? 에포트 에포트 방장 에포트 어? 에포트 방장 어? 나 메이가 해도 돼요? 어? 이게 고르는 거야 챔피언을? 어? 아 잠깐만 지민아 너 빼 야 지민아 어떻게 빼는지 몰라 너 안 돼 끄자 다시 내가 리게임 리게임 다 던지는 게 뭐가 있는 애들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문도 누가 해요? 우리 문도 누가 해요? 형 할래요? 저요? 형들 고르세요 남는 거 할게요 남준이 형 형 문도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처음부터 예능으로 가자 나 방향키도 골라 너가 해 문도 하려면 너가 해 자 여러분들 지금 3초 2초 1초 자 갑니다 아니 되게 든든하네 야 우리 T1 T1분들 3명씩 든든하네 아 역대급 VIP 버스다 거기 문도 누구야 거기 문도 거기 문도 거기 문도 페이커 뭐라고 문도 페이커라고? 페이커 대 진이에요 형 야 야 뭐야 진짜 페이커가 문도야? 페이커 대 진이에요 왜 게임을 그렇게 해? 아니 문도가 메인 텐가 봐 아니 내가 페이커랑 무빙 전쟁 해야 된다고 뭐 살까요? 아이템 사지 말라고? 아니 노템전 노템전 캔디캡 아 지금 에포트가 지금 놀리고 있어요 앞에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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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뭐야 뭐야 뭐 있죠 어우 야 기선제압 네 기선제압 기선제압 오 기선제압 기선제압 오 기선제압 칸나 기선제압 장난아니야 지금 날개피는거 봐봐 어 뭐야 usep 와 왜? 와 야 아 공격을 해? 야 공격하면 안 되지 공격한거 아냐? 이번에는 공격하면 안 되지 什 Aw 야 여기에서 하면 안되는거 아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바론 나오는 데에 하는거 아냐 바론 나온 데에 바론에서 하면 아냐 바로 넣어입니다 아 반은 들어가게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옹 오오오오 손 넘어와 어? 손 넘어? 어? 손 넘지 마 여기 왜 우리 팀이 아닌데? 뭐야? 자연스러우신데요? 뭐야? 이거 서로 프리허그야? 뭐야? 그럼 그냥 뭐랑 좋아하지? 야 RM 올라가라고 좀! 아 올라가? 오케이 준비 되겠구나 이제 올라가요, 지민이랑 올라가 올라오세요, 세형님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걸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선빵? 죽여버릴게요 어? 뭐야? 뭐야? 부사 뭐야? 이래메 뭐야? 미니언 잡았어 미니언 잡았어, 손 넘네 미니언 잡았어, 손 넘는데 이래메 뭐야? 이래메 손 넘었어 미니언으로 지금 없었어, 지금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어? 잠깐만, 이 바이게 때문에 바이게 뭐야?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부터 잡아봐, 바이게부터 바이게, 이거 바이게 씨들, 바이게 씨들 야, 바이게 먹어 뺏어, 뺏어, 뺏어 낙다! 오케이, 오케이 저거 먹으면 뭐 하죠? 프로게이머들이 하는데 옆부분이니까 재밌네 아, 신기하긴 하다 보니까 야, 내가 페이커 때렸어 잘했다 던져나 집중공격 페이커 집중공격 아, 이름에서? 야, 문도만 잡으면 돼, 문도만 아, 문도 지키기야, 이거? 문도만 잡으면 돼 뭐야, 문도만 지키면 되잖아 뭐야, 우리 팀 문도 왜 이래, 문도 누구야? 우리 문도 페이커 아, 이거 왜 이래? 우리 문도 페이커 우리 문도 페이커 이거 왜 이래? 듣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이거 왜 이래? 야, 소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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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왜 이래? 우리 팀이 커 왜 이래? 페이커 드로워 야,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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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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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그냥 전쟁이잖아 야, 별거 없네 아니, 뭐가 픽을 하는 거야? 아, 문도 아직 안 죽었잖아 문도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왜 살아서 돌아와 죽여나 죽여나 야, 이거 그냥 롤 아니냐?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나 트위스타가 했지 오케이 아, 뭐야 문도 잡았다 아, 졌다 이거 문도 죽였다 야, 롤이 왜 있는 거야? 그럼 맞짱을 뜨자, 그냥 문도 잡았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문도 먼저 죽였는데 야, 저쪽 페이커가 먼저 죽었어 문도 잡았는데 저쪽 페이커인데 그쪽 페이커는 누군데요? 그쪽 페이커 아니야, 그냥? 우리 그냥 우리 그냥 다 같이 가평 갈래? 여행 가자 야, PC방 가서 가자 그냥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자, 자, 다들 마우스 손 떼세요 네 손 떼시고 진행을 좀 합시다 아, 네 연습 게임은 끝났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즈리얼 하면 안 돼, 창동아 네? 하면 안 돼요? 어 뭐야, 이즈리얼 있는데 아, 창동아 이즈리얼 하면 안 되지 내가 온다 창동이 건들지 마라 야, 창동이 뭐야 건들어 창동이 건들지 마라 문도, 문도 문도 누구 할래요? 문도 우리 문도 또 지민이가 해야지 문도 진형이 안 돼요 내가? 와우 오케이, 문도 지민 저쪽 진, 여기 지민 어, 지민이 문도야? 아, 진형 지민 됐어? 하하, 난 진짜 난 자존심 상한다 너랑 한다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 뭐 내기 한 번 하실까요? 뭐? 아이디 삭제 한 번 합시다 야 야 야 야 너도 프로게이버 지원도 똑같이 아이디 삭제하고 우리도 아이디 삭제하고 야, 빨리 픽 좀 눌러봐 자, 픽하세요 아, 나 안 했네 아, 미안합니다 아... 아렘아, 너 임마 저요, 예, 죄송해요 아, 나 방금 너한테 뭐라고 한 말이 하나 했어 아니, 우리 할 줄 모르니까 아니, 우리 할 줄 모르니까 야, 야, 여기 휴직하는 사람이 여기서 아우, 야 좋네, 야, VIP 아, 야, 야, 야 VIP만이다, 야 아, 슝아 연습 중입니다 그, 저, 제휴 들어가세요 어? 어? 아, 야, 야, 야 뭐하냐 남준아 왜? 남준아, 이거 아니지 왜 때리냐 나한테 때려 야, 스톱해 내가 때렸다, 내가 때렸다 남준아 아니, 내가 와드리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를 때려줬어 내가 뭐라서 그래 널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안 돼 올라프에 만화가 없어요? 저쪽 올라프 만화가 없는데? 제가, 제가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올라프 만화 없어요 아니, 연습 안 하고 다 쓰셨어요 방금 시작, 시작, 시작 어디 갔다 아니, 잠깐만 아, 시작해 아니, 잠깐만 우리 만화 없어요 아니, 우리 문도 만화도 없어 만화 왜 없어요 시작, 문도 때려 오케이 오케이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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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희생을 하마 야, 청구야, 무빙으로 너가 피하면 안 돼 날 지켜줘 야, 희생을 하마,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야, 이거 맞추기가 힘들구나 아니, 이 물 반 고기 반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1팀 문도 형님 진이 형 뒤에서 잘살이 있는데? 오케이, 나 맞췄어요 형님, 한 대 맞췄어요 칭찬해줘 나 맞췄어 좋아, 좋아 1팀 문도 이거 잘하고 계세요 문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오우 씨 뭐야, 나, 나 죽인 거야? 오우 야야야, 나 미쳤어 나 미쳤나봐 오우 야, 뭐야 죽이자 봐, 바로 죽었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문도 지켜야 아니, 데드는 앞에서 한 대를 안 받아주네 F2P 야, 문도 잡아, 문도 문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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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어디? 역시 프로게임으로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구나 문도 지켜야 됩니다 똑같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3개3 공도 지켜, 공도 지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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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다, 멋있다 좋아, 좋아 야, 무빙이 진짜 다들 다르구나 합쳐서 우리 세 명이 저쪽 세 명보다 못하는 거예요 살 걸 하나,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다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딴 게임해야 돼요, 우리 자, 진짜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몸도 피고, 몸 손 풀기 아, 재미있네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자, 빌 팀 파이팅! 화이팅! T1 파이팅 파이팅! T1 파이팅! T1 파이팅! LB 3,2,1 갑니다 우리가 안ли 뭐야 가자 岩 나 혼자 죽었어 이거 혼자 죽은 것도 데스셋, 아니 킬스에 포함되나? 안 되지 아! 떨어지는 거야 죽여잇 하이팅 마치기 힘든데요 아! 아 뭐야 지금 시작! 몇 번 떨어지는 거야 블루 듀마이팅 아! 쥬민 또 나한테 나오자 쥬배라 쥬민 불고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야 이런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로 싸서 바로 싸서 이렇게 죽여버리 재킷 갖고 어디야 씨 게스트 9109 누구십니까 와 저기 뭐야 일로와 2대1이야 오케이 태형이 형 던진거 나한테 일로와 오케이 상어 들어가고 야 뭐야 뭐야 점프하는데 얘가 덜 다닌다 되게 말이 없어지는 느낌인데 되게 무거운하게 되는 약간 야 칼전할래 칼전 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아 또 떨어졌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판나가고 판나가고 판나가시고 왜 이렇게 잘 맞춰 아니 누구야 어려워 이거 아아 아아 아 떨어 아 상어야 아프다고 고민함 고민함 킬 비형 킬 아 테디야 좋아요 슈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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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지 마라 와 나 게임 진짜 못한다 와 형,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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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무섭다, 야, 코드 무섭다.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야, 코드야. 코드 이르기야? 응, 안 봐줍니다. 어, 야, 뭐야, 뒤에서 누가 때려. 어, 붕색에 갈렸어. 아, 확실히 블루팀 인사 잘하네, 이게. 우리가 블루야? 우리가 레드야? 어, 우리 레드야, 우리 치고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무서워서 숨어있어. 거즈야,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 애 움직인다, 친구 준비해라. 팀플레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요해. 오케이. 블루팀이 이긴 거 아니야?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뭐야, 우리 졌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킬이 36킬. 뜨거워로 보는 거 같아. 누가 이겼나요? 와, 15킬. 근데 이건 너무 극명할 것 같은데. 야, 15킬 누구야? 에이킬 순. 와, 나이스. 잘하네. 아, 못하네. 야, 15킬 누구야? 난가? 셋 중 하나겠지. 상관인 선제예요? 바로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아니, 뭐야? 아, 안 봐줘. 오케이, 태양이 형. 아, 하이, 커즈. 아, 하이, 커즈. 아, 하이, 커즈. 아니, 얘들 아이디가 보여? 아, 살려줘, 얘들아.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컷. 지민이다, 지민이다, 지민이다. 지민이 컷. 도와줘, 간다, 도와줘, 간다. 내가 도와줘, 간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자, 칼질, 칼질, 칼질. 택배 뜯듯이 칼질.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야, 야, 큰일했다. 아, 어렵다. 우리 지금 1킬 지고 있어. 아니, 그냥 칼질 잘 안 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컷! 야,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총 들지 마라, 비겁하게.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얘. 우리 칼로 간다. 그래, 칼질 하자, 그냥. 아, 창동사트 몇 번 죽는 거야, 진짜. 어, 야, 때리지 마. 아, 누구야, 얘. 아, 진현. 아, 테디 진짜. 쟤 나만 죽여. 프로게임만 다르네. 야, 뭐야, 이거 3대1이야. 아, 진짜. 3대1. 3대1 뭐야, 이거. 오케이, 포트컨. 아, 뭐야. 아, 테디 쟤 또 나만 죽여. 야, 우리 1킬 차이야. 열심히 해야 돼. 아, 나이스.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테디? 아, 우리 팀 테디가 에이스야. 테디 진짜 잘해. 아, 어떻게 진현한테 죽을 수 있지? 아, 절음 상해. 오케이. 오, 야. 야, 컷이 또 잡았어. 와, 나 고수인가 봐. 오, 이거 막상막하네. 야, T1. 고수미남 누구야? 오케이, 들어가. 오, 야. 오케이, 진현 잘해가지고. 와, 너무 잘 썼는데? 아니, 이 사람 뭐야. 야, 죽어봐라. 저 칼 주고 가, 이거. 가만히 있는 작전으로 가야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 왜? 나는 왜 한 방에 죽냐? 내가 한 방에 딱, 나 급소로 노려서 딱 찌르잖아, 형님. 봐봐. 딱. 슈가야, 넌 죽었어, 나한테. 어, 뭐야. 테디야, 넌 왜 나만 죽이니? 아우, 좋아요. 야, 우리 누워, 누워. 누우면 이긴다. 아, 뭐야. 눕자, 눕자, 눕자. 야, 밥 먹고 애들이 이것밖에 안 했나 봐. 야, 밥 먹고 애들이 이것밖에 안 했나 봐. 야, 얘들 이거 메인 아니야? 롤 아니라? 어, 야, 뭐야. 테디, 테디, 테디. 야, 테디. 형. 들어와, 테디. 아, 좀 드실래요? 좋아요. 이겼다. 오케이.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다 저의 케어와 말과. 지민이 너한테 많이 죽었는데? 그러게, 지민이는 뭐. 이게 누구야? 야, 테디야,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잘하네, 그래도. 자, 갱빈스트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야, 던져, 던져. 야,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야, 프로게임은 다르네. 야, 내꺼야. 봤지, 봤지? 쌤영. 게임 잘하는 동네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희도 피시란. 자, 내려라, 내려라. 완성! 패레인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4, 2, 2, 3, 4, 3, 4, 5, 5, 6, 7, 8. 4, 5, 6, 7, 9, 8, 9. 5, 6, 9, 9, 9, 9, 9, 9, 9, 10, 9. 1, 12, 2, 11, 12, 13, 12, 11, 12, 12, 13, 14, 21, 12, 13, 12, 13, 13. 배임 잘하는 동네친 노래 그렇게 하면 배아가 있는 것 같은데.